왜 그래? 저기 있잖아 조금 유명해지고 그러면 이상한 연락 오고 그러나? 악플 같은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? 유명하면 어쩔 수 없이 이상한 사람 좀 꼬이지 자기들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고 충격이겠어요 세상에 제정신 아닌 사람들 진짜 너무 많아 그치? 왜? 누가 너한테 이상한 거 보냈어? 아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너도 조심해 그런 거 오면 상대하지 말고 무시해 응